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여러 광대국들에 둘러싸인 중규모 국가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방심하지 않아야 되고 또 실용적인 그런 세계관을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매사를 미리미리 잘 대비해야 되고 항상 합리성이라는 그런 관점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제 7년 8개월간 대한상의 회장직을 마치고 물러난 박용만 전 회장의 인터뷰를 공평호TV에서 잠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치한 분들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이 아닌 미래를 위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미래를 위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3월 9일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직을 물러난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주도의 입법활동을 자화자찬하면서 국회에서는 그동안 433건의 법안을 포함해서 모두 480건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듣는 순간 그 법안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현장과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그리고 힘을 빠지는 법안들일까 옥죄는 법안들일까 그 가운데 몇 개 정도나 사람을 살리고 힘을 복도두는 그런 법안들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중국의 출생아 수는 천만 명입니다 일본은 83만 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27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020년도 한국의 출생아 수는 27만 명 사망자 수는 30만 명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질병이나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자연적으로 인구가 극감하는 나라의 대열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존속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매년 1천만 명씩 새로 나는 한족을 한반도 전체로 채워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중지를 모아야 되고 전략을 짜서 제대로 전략을 실행해 옮겨야 할 집단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나 박용만 전 상의회장의 지적대로 사진 찍는 데 아주 관심을 갖고 정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골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희극이자 비극입니다 그래서 박용만 전 회장은 묻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집단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런 집단의 이익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속실히 정치인들이 해왔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정체시키고 때로는 파괴시키는 일도 서섬지 않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시국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대는 굵직굵직한 것마다 삽질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국처럼 이런 나라에서는 거대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참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행정수도 이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지적한 보고서 한 편이 나왔습니다 국가를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을 비판을 받았지만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결국 표 계산 때문에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이고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정책이 바로 행정수도 이전 정책입니다 이미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국가의 대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파적 이익이나 득표의 계산에 의하지 않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한 번 정도 더 숙고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동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긴 이후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고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효율성을 떨어뜨릴까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이 같은 그런 주장이 대체로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실정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화상회의가 발달하더라도 대면 접촉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과거처럼 중앙측이나 과천에 상주하는 공무원들과 또 집권 세력이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대단히 강력한 경쟁력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실무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화상회의 같은 것이 발전하더라도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숙고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대면 접촉을 통한 숙고나 또 토론이라든지 회의 같은 것이 개발연대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자랑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노소 가운데 하나이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청의 주요 부서가 있을 때는 그냥 청와대에서 부르면 몇 분 내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 보훈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강창희 중앙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한국재정학계 학술지에 실은 중앙부처 세종시의전이 재정사업 성과에 미친 영향이라는 그런 소원 논문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 각 부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세종시 이전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총점이 약 2.2점 정도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것은 부처 성과가 약 3.5%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결과가 바로 세종시로 옮기면서 업무성과가 떨어졌다는 공무원들 사이의 대체적인 의견을 실정적으로 그렇게 보강하는 그런 연구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진은 이유로서 자전출장에 따른 업무 공백이라든지 관리자와의 대면 상호작용 부족, 정책 검토 시간의 부족, 직무몰입도 저하, 집단토론의 기회 축소 등의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위탁기관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지체라든지 미업이라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이 같은 부작용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정상화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를 실정 분석해서 학술제 신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꺼끄러운입니다 그것도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그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집권 세력에선 좋아할 수 없는 그런 행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적 시간이 가면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조금 더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저는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행해지는 조치들이 참으로 적은 시대입니다 그것은 박용만 전 상의 회장만의 뜻이 아니고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냥 현재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는 데도 힘이 붙이고 또 그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후퇴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나 많이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미래는 고사하고 미래는 뭐 그렇게 내 편겨친 상태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냥 있는 동안 한탕 해먹고 떠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인들의 굉장히 고유한 특성 가운데 단기적인 시각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 지적해 왔지만 저는 그것을 화전민 의식이 지배하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다 화전민은 그냥 먼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새로운 장소에 가면은 숲을 거두고 먹고 써다가 그게 또 떨어지기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 그만인 겁니다 화전민 의식을 우리가 좀 불식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더라도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편익이라든지 다음 세대의 후생복지까지도 지금 의사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고려하게 되면 엉망칭창인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복지란 이름으로 엄청난 재원을 미래 세대의 소득을 끌어다가 써 제끼는 것도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의 반경 안에는 미래 세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칭창으로 그냥 써 제끼는 겁니다 나라 일에 관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출생자 수가 27만까지 급감하더라도 어느 사람 한 사람 그냥 자기 일처럼 챙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냥 다 미루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전략이 없는 나라인지 이따금 어안이 벙벙합니다 국방 외교 교육 출산 경제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화전민 사고가 지배하고 있고 화전민 서러운 정치인들이 가득 찬 나라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라의 국채를 보존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점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대의 잘한 그런 선택의 결과물로 우리가 오늘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리가 책무를 느껴야 되죠 다음 세대 부담을 덜어주고 다음 세대들이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잠시 머물러 간다는 생각 다음 세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 간단한 몇 가지 원칙만 하더라도 화전민 사고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는 엄청난 패권 의식으로 무장한 중국이란 거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야만스러운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라를 보존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화전민 사고 방식의 탈필한 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누가 화전민 의식에 젖어 있는 인간인지 또 어떤 정치 집단이 화전민 의식에 젖어 있는 집단인지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유권자들이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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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